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수급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4가지 기업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이미 앞서서 기업 뉴스 코너에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7740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까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추세적인 상승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는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상승을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제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표 3인방이 모두 교체가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트로이카 체제를 깬 예상 밖의 대폭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임성이 시작이 됐다라고 또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기업의 변화가 주가에는 어떻게 또 미치게 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앞서서 또 염정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주가가 7%가 넘게 상승하면서 71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키움증권 측에서는 목표가 100만 원대까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탄소 섬유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주 이유였습니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성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타이어 코드 부분의 실적 개선도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달 들어서 거의 20% 가깝게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실적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까지 연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관련해서는요. 농산물 ETF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ETF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산물 ETF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그리고 타이거 농산물 선물 인헨스트가 최근 증시에서 굳건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난이 겹치면서 석탄과 천연가스 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비료값 상승이 겹치면서 당분간 농산물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9월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가격이 15% 넘게 올랐고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14%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이번 달 6일에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25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기록인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유지가 되면서 농산물 ETF가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강세를 보였을 때 관련 ETF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부각될수록 결국에는 농산물 ETF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입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어제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결과를 발표로 했습니다. 덱스와 메타손을 병용 투여를 했을 시에 효과가 두 배 이상을 보였다라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가 넘게 빠졌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닌 숙주가 표적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알파, 베타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요. 관련된 연구 결과가 꼭 주가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